1. 불쩍 그랩 저 두판째 T무니였거든 아 근데 진짜 T무니여도 이런 팀은 따로 없어 진짜 너무하다 이건 T무니아니야 어, 진짜 어 뭐야 하하하하하 쁘어어아아니아 잊지마 충성신도 결곱은 또 킹도 안보여 아 얘네는 리시말봤지? 지금 거의 바텀의 확률이 높게 상거리 쪽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없네 우리 귀신 쪽에 패시브 떠가지고 지금 싸워주네 리드 나 위에 올라갔다 올게 아 눈치 ㅈㄴ 빠르네? 아든가? 혼자 있는거 재개하는데 좀 5추만 3축 왔어 2축 1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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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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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축 2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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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축 2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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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축 2축 3축 2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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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축 2축 틀린다 나 이즈리얼 때린다 저거 뭐지? 우리 지금 엘리스 오거든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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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저 마 걸어놓은 거야 피가 안 나오는 거야 너만 봐 혼자 먹으면 어떡해 밥은 뭐 먹지? 아 배고파 샌드위치로 밥이 안 나 아 이거 진짜 못 먹겠어 이제 아 아침마다 샌드위치 먹으니까 이제 힘이 안 나 힘이 안 나 조졌어 진짜 아니요 내가 형이랑 하루 수치 내보니까 알겠는데 형 획돼지? 하루에 햄먹어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아 그거는 존나 배고파서 그랬지 전날에 안 먹었잖아 그 그때 아니 나 그거 먹고 아예 안 먹었잖아 그래 나도 안 먹었는데? 그래 돼지 맞잖아 피씨로 끼면 좋긴 한데 아 근데 매운갈비 거기 존나 맛있어 그치? 여기 샤브샤브집 존나 맛있어 여기 샤브샤브집 존나 맛있어 진짜 그냥 국기 안 먹고 밤에 먹으러 가면은 존나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형 매운갈비 잘 먹는 여자 좋아 그래 근데 이 새끼 매운거 못 먹어서 50%밖에 못 먹어 30% 먹었어 우리 30% 먹었어 30% 우리 30% 아 70% 먹어야 된다니까 아 먹든가 슈발 그냥 먹고 뒤져 다 뒤져 다 뒤져 너 보겸형이랑 나랑 먹으러 간 거 먹으면 넌 진짜 죽을걸? 진짜 죽어 그걸 굳이 왜 먹어야 돼? 사람이야 그걸 굳이 왜 먹어야 돼? 사람이야 여기있다 여기있어 여기있어 플루탄 이즈 존나 못해 그런거 같아 쟤 무빙도 없어 저기 밟아준대 밟아? 엘리스 바텀 저기 위에 레드에 안보이니까 무조건 욕먹거나 바텀이거든 예예 내가 요즘 메탈을 느껴봤는데 11도가 좋은 것 같아 진짜 왔어 이거 무조건 무조건 욕 어 욕 아니면 바텀이야 어 봤지? 내 말 맞지? 슈발 근데 불욕먹했네? 써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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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 응 쳐 쳐 쳐 쳐 말만 하지말고 치자고 에티야 말만 하지말고 루닛 에티야 응 펜치까스 시비를 하면 좋긴 한데 안정적인 캐릭터긴 한데 킬을 못하겠어 이렇게 올라와 달라는데 BF라서 가볼만해 걔네 수적 부족해 일단 제이스부터 이걸 이렇게 지내? 나 마라가 없었어 와 한 명 대산 노플 노플 노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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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 형 팝 내 방송 원래 채팅 없어 건들지마 애들 다 자니까 아니 어차피 킨드레드 플래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잡힌거에요 뭔 아 용적으로 플래시 썼다고 킨드레드가 용적으로 플래시 안 써? 아 이제 왜 그럴까 제이스 아 대포 슈발롬아 아 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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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이스만 올라간다 퀸드나가고 잡으라는데 천천히 여기 왜 그거 얘가 있지? 오우 나이스 아 대체 ㅅㅂ 엄마 엄마 일어났어 밥 밥 해달라고 일어나게 야 근데 진짜 형 이거 나 진짜 산상도끝된게 제이스가 핫템을 저 뭐야 밤에 무식? 그니까 밤에 끝잖아 밤에 무식 밥 춤 보수나 보수를 밤에되어read 밤에 부오시 밤에 부으수 형 또라이지? 근데 또라이랑 이틀 동안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란 거 아니야? 진짜 또라이가 먼저 보여줘? 뭐 2대1 졌어 아 맛있냄새나 나 여기 있는지 모르거든 근데 킨데렛이 좀 싸해 우리 블루 들어오려나? 연말이 너는 어제 안나가? 형이랑 오늘 밤에 캠피고 같이 술 마실까? 화상으로? 어? 술잔을 기울일까? 대답이 없어 대답이 없냐고 나? 뭐 화상통화 한 다음에 둘이 술 마시자고? 어 왜왜왜왜 급킬기면 급킬답게 슈발 어 지 미래나 걱정하지 무슨 아들드립이요 나? 날 죽였다고? 왜? 방학이면 이새끼야 학원이나 가 이새끼야 방송에서 무슨 슈발 아들드립이야 어? 학원이나 가 이새끼야 열신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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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애가 나보고 저런 아들 있었으면 반 죽였대 어떻게 생각해 빨리 대답해줘 저런 아들 있었으면 반 죽였대 어떻게 생각해 대답해줘 대답해줘 헌넥해줘 빨리 아이디가 초록색 슬라임이야 아이디가 아이디부터 딱 보니까 메이파던 급식춘 같은데 이제 비자 썼어 플래시 노프를 아 이게 궁극을 안달네 개타야 너 마마보이야? 마마보이가 아니라 딱 막침 엄마 옆에 있어 말하는거지 엄마eny 엄마한테 밥해줬거든 마마보이 싫어하네 구국이 답박 개타야 그래서 우리 지금 언제 살게? 지금 엄마랑 이야기해버렸거든? 일단 아빠는 미친짓 하지 말라고 그러고 있고 엄마는 웃고 있어 아 형이랑 같이 사면 재밌잖아 형 재밌지? 인정하지? 아 인정해 재밌어 형 존나 재밌잖아 한두 번이요 형이 밤마다 재밌게 해줄게 형이 밤마다 재밌게 해줘야 돼 아 시끄러워 아 뭐야 아 근데 재밌긴 재밌어 이 형 또라이라 지나가면서 갑자기 피카츄 노래 부르기 하하하하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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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 근데 내가 굉장을 만나봤잖아 느낀게 있거든 저 형이 진짜 얼마나 얼마나 허무하게 살았으면은 뭐라야되지 그 얼굴에 그런게 느껴져 그리고 그 딱 손을 잡았을 때 아빠같은 느낌이 있잖아 뭐 휴발 허무하게 살았어 이 개새끼야 그런게 느껴져 인생 야무지게 살았어 이 휴발 드레일같이 살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 저새끼가 내 손잡더라고 나 죽어있는데 갱저한 손 한 번 만들어 형은 내가 거의 만졌잖아 숯발놈아 야 자꾸 그런소리 하면 인마 정답 왜왔네 인마 어? 내가 언제 니꺼 고개 만졌어 이 휴싱놈아 내가 언제 만졌는데 불구이 덮밥 먹고 했어요 야 억제기야 너 도배 한 번만 더 하면 블랙한다 나 죽은거 같은데 나 큰일날 있어 켜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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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없어 응 카스라 아잉 아 피가 없는데 너는? 바다형이라 될걸? 바다형이라 돼 됐겠다 이거 블랙으로 하자 천천히 저 천천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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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자도 배고파 역시 난 롤을 해야돼 벌써 3천만 원다 역시 역시 롤하면서 까는 방송은 갱저야 역시 아침 방송은 여우 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쏙 아 못먹냐고 제가 못봤어요 어? 응 해주세요 솔직히 아침에 기분 안 좋을 때 제 방송 dizendo 기분이 그렇게 좋다는데 사실입니까? 아침부터 형 얼굴보고 내가 왜 사는지 느끼니까 핀도 노공인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우리는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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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친구가 아무리 마음에 안들어도 패드립을 하는거는 자신 부모님한테 욕을 하는겁니다. 차라리 제 욕을 하세요. 아 뭐야 내 렌트 무시하는겨 슈가 헤어져 몰라 씨발 나이스 트리퍼 캡 야호 야 이거 어떻게 잡아 오 잡은데? 오오 내가 공유는 안 닮았지만 예 고겸 닮았습니다. 사실 미토 콘트리아 닮았습니다. 인정합니다. 어 미토 안녕 아 저 사기꾼새끼 왔네 안녕 사기꾼 리키야 연말인데 우리 오늘 밤에 만나서 킹크랩이나 먹을까? 아 맞다 양념게장 양념게장 시켜야 되는데 야 연말인데 그냥 우리 남자끼리 뭉치자 어? 어? 오늘 루나틱 정모라고? 야 써둔 인성쓰레기새끼들 다 모이는 날이네? 야 슛발 와 오늘 가게 사장님 기분 나쁘겄다 너같은 새끼가 정모한다니 어? 인성쓰레기들 다 정모하는거 아니여? 존나 화목하겄네 뭐야 슈바 아 미키 왜 슈바 아침부터 지랄이지 와가지고 인성쓰레기같은 새끼가 어? 1대1 졌다니 별풍선 안쓰고 튄새끼가 말 존나 많죠? 와 지렸죠? 예? 아 초대해 가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